아 메멘토를 때려야돼? 거기 거기 이쪽으로 넌 지금부터 우리팀이 알았지? 넌, 넌 지금부터 우리팀인거야? 그래 최소한 아까, 아까 아까보단 낫다 아까 아까보단 낫다 60장 메멘토야 아까 메멘토한테 뭐 때문에 줬더라? 아 우라라 에이스 뽑는 조건이요? 근데 쟤네 하는거 보니까 일단 이거 통과되면 나오던데? 오프에서 쟤네 나올 때 엘프 금지 아니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 살짝 나긴 하는데 얘가 아까 그거고 얘가 함룡 어쩌고 있어야 된다는 그거고 의희궁 라가우 라가 흐흐흐흐흐 장순대 유호칸을 론더버리고 사라베스크 지우고 온파리 메멘토 한장 파괴 골라서 소환하고 소입하셨고 뭐야? 아아 파괴해야되지? 맞다 생각해보니까 얘네 파괴가 안되지 맞다 아 미안해 이거 파괴가 전승대 오호히메 뮤지에서 전승대 써서 이러면은 이번 턴에 끝나요 할애 보내고 화총무 배툴 배툴 도자 메멘토를 때려야돼 이건 좀 빡세네 그러면 잠깐만요 발동할 수 없다잖아 그러면 말이야 이건데 어이 거기 이쪽으로 넌 지금부터 우리팀이 알았지? 넌 넌 지금부터 우리팀인거야? 저쪽이 죽는거 지켜보고 있어야돼? 아이고 미안해라 아이고 미안해라 하필 있었네 론보가 하하하